아이고 뭐 시작은 우리가 했으니까 니들 머리 위라고는 하지만 니들은 알아서 싸워 진짜 싸워요? 어 알아서 해 알았어요 어이고 꿀잼이 잡혀 버렸네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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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원호가 공격하는 방법을 좀 바꾸네 너가 왜 아우디 주인이야? 너가 주인 아니야! 맞아 하하하하 20만 키로 단차라메 아아아악 벨블두기 40대 V에서 몽짱 60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악 아악 진짜 진짜 튜닝한 K5는 나도 무서워서 비켜주게 돼 하아아악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키 골깍게 해줘 아 이러면은 원호가 이기기 쉽지 않아 지는데 원호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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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ip 69 아우 ank 하하 아우 물 my 사진 물 너가 도움바를 어떻게 내 영혼에 주워야 되는 거 없었냐? 도움바라 내가 몰래 칼 하나를 지어줬을 뿐이야, 저는. 아... 아, 좀 치네.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와, 지렸다. 이게 워너가 이기기 쉽지가 않았거든, 판 자체가. 실시간으로 10만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파워가 엄청 밀렸어요, 수적으로. 내가 이제 칼을 지어주시는. 그거를 잡더니 하이라이트까지 딱 장식해버린 거야. 아, 훌륭해요, 지금. 대답해. 저 워너 대답해! 하여하자. 먼저 져주는 게 이긴 거야. 이야! 이거를 또 효도각을 잡으면서 지금 이미지에서 잡아가고 있거든요? 이거는 이게 보고 있는 중재자로서 나도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 어, 계속 몰아치고 있어요. 아, 여기 악수를 두죠. 악수를 뒀어요, 지금. 으흐흑. 방금 저 표정이 그대로 카톡에 갔으면 조금 충격이 됐을 텐데 데미지가 됐을 텐데 어, 근데 이렇게 엔딩 내면은 워너가 이기고 효도에 대인배 이미지까지 가져가거든요? 근데 왜? 근데 왜 넌 사과 안 해? 심지어 사과를 안 해도 대인배 이미지예요, 지금. 이즈 와, 찢었어요! 야, 녹다운입니다! 와, K.O. 와, 이건, 와... 여보세요? 우리끼리 알아서 싸우라면서 왜 자꾸 아까 저번에 찌금찌금 원호편 들어주세요? 아니 계속 나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와 저건 찢는 거 아니야? 대박이다 아니 아까부터 중계가 아니라 원호편 들어주잖아요 야 너는 왜 10만원 받고 그 엄청난 기회를 못 살려 제가 찐으로 수익 얘기하면 원호 상처받고 또 저 나쁜 애 될 거 뻔하니까 그 부분 안 건드린 건데 어 알아서 해 이제 의미 없는 공격이 되고 있어 이게 딜이 안 막혀요 야... 어 뭐야 야..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끝까지 쳤어요! 이거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왜 혼자 찐텐으로 지금 어 풀벌 하고 있느냐 지금 돌려버렸거든요 농담과 진담 사이에 그 벽을 허물면서 야 끝까지 이 이후로 씹으면 되거든요 이거 승자의 인터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거든요 여보세요? 아 오늘 이렇게 집주하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딜로 승리를 가져가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? 방송 중이었어요? 아 예 맞습니다 저희 방송 중이었어요 은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상 너무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원호 불쌍하다 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수들로 그냥 판은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아 또 이게 아 미안하네 아니 또 말을 가지고 오고 있으면은 내가 어른인데 말을 너무 좋게 했네 내가 아 그냥 장난 좀 친건데 몰랐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아세요? 당연히 은별이가 낫죠? 제 차가 아닌데요 어디여도 아 이렇게 또 겸손한 말씀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뭐 즐거운 드라이브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은별아 그 유튜브 써야 되니까 음악 좀 꺼줄래? 껐어요 그래 아 힐고 겁나 많다 편집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마지막 편집점이 하나 남았죠 이 아름다운 싸움을 했던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 차례입니다 다 같이 셀까? 5 4 3 2 1 으으으아앗 워노가 시발 외신인데! 워노가 외신인데! 시돈으로 전하잖아! 자새끼가 외신인데! 원호 아웃이 두대로 제 처 한 개를 산다구요! 다꼬아줘! 야야야야야 이리야 아.. 맞아요 화내게 뭐가 있어요 예민하네 화났네 언니 나가봐 어쩌라구요? 화났어요? 어쩌라구요? 때리고 싶다고요? 때려봐요 못 때리겠죠? 어쩌라구요? 아우 진짜 투수들 너무한다 야 토크 우디 일생만 하자 은근히 사기만큼 참았다 야 만만하게 보이지 말던지 만만하게 안보여는데 자꾸 나를 만만하게 보잖아 너네 그러면 야야 이쁜 애가 참아 그럴까? 이쁘면 뭐해 아우디도 없는데 이뻐지는 것보다 아우디 사는게 빠를 듯 나이가 생각보다 아우디도 없네 우개가 incarnation 우개전 우개하는 다리서 너의 우개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